이다은이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다은은 25일 갑자기 사진첩에 뜨는데. 우리 리리 많이 컸네.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많이 사랑해줘야지 라며 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담긴 딸 리은 양은 지금보단 좀 더 어린 모습.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이 미소를 유발한다. 엄마 이다은의 흐뭇한 마음이 사진으로도 전해진다. 윤남기와 이다은은 mbn 예능 돌싱글즈 2를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